히어로의 DNA가 흐르고 있다고 믿던 무급 때문에 저도 영역을 맡았어요. 아 좋습니다. 역시 분댕으로 왼쪽을 높아주시기 바랍니다. 정면 오른쪽, 큰쪽까지 높아주시기 바라고요. 오른쪽입니다. 정면, 오른쪽 정몸이 이번에 장몸이 장몸이 엄청난 캐릭터죠. 장몸이 한번 발산해볼까요? 아 시작 달려올게요. 왼쪽 정면 오른쪽 네 잠시만 보시게요. 감사합니다. 자 모음이는요. 어렸을 때부터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처럼 히어로가 되고 싶었던 친구고요.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한 히어로인 구급대원이 된 캐릭터입니다. 어렸을 때부터 승유와 성류와 같이 친하게 지냈고 모두가 괴짜라고는 하지만 사실 괴짜라기보다는 솔직하고 필터 없이 말하는 이런 습관 때문에 다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. 네. 아주 씩씩한 친구입니다. 굉장히 솔직하고 호기심도 많고 네. 네. 그리고 괴짜 히어로라는 별명이 있지만 누구보다 정이 많을 것 같은 정도 많고 책임감도 많고 정의로운 다 가졌네요. 멋있네요. 진짜 모음 이름답게 다 모아놨네요. 네. 다 모아놨어요. 모음의 역할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나요? 우선 티가 많이 나진 않지만 액션스쿨도 갔었고요. 액션스쿨? 그리고 직업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명성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전문 지식이나 용어들을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.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진짜 많이 봤어요. 한동안 알고리즘에 구급대원의 하루, 구급대원의 브이로그 이런 게 엄청 뜰 정도로 진짜 라이브한 그 느낌을 보고 싶어서 많이 영상을 찾아보고 그 용어들을 습득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려고 좀 많이 알아보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. 좋아요. 나이를 좀 먹긴 했구나 느꼈던 게 좋더라고요. 교복을 오랜만에 입으니까 좀 재밌고 좋더라고요. 맞아요. 요즘에 놀이동산 갈 때 입는데 그래서 아 나이가 들긴 했구나 이걸 입으니까 이제 좋네 싶더라고요. 이게 안되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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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rugiej기도 매일 제가 감사합니다.